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이런저런 그런 역정보도 많이 흘러나오고 또 거짓 정보를 유포해 가지고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빠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여론조작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가 다가올 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정보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세심하게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수도권 전멸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마침 중앙일보가 현재 여당의 인기 지지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기사를 그대로 함께 실었네요. 맨 위에는 윤석열 지지율 3.1%포인트는 41.5% 진입 이런 게 나오고 중간에 여러분도 참 인상적입니다. 여당이 수도권에 전멸할 것이라는 소문에 뒤숭숭한 여당 인물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또 여기는 완전히 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0%포인트 밀렸다. 경기도도 불안하다. 야당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2030세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또 제각각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지만 제가 좀 냉정하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제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전멸론 위기론 같은 경우는 또 심평 변호사가 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와굴 와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 전멸론 소문에 뒤숭숭한 여당인데 여당이 내년 4월 10일 총선을 8개월 가량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으로 뒤숭숭하다. 유니스 국민의힘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수도권 상황이 절대 낙관직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임무를 공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제 한국이란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관장을 맡든지 간에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원인에 근거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도권 상황이 높지 않다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겠지만 수도권 여당 위기론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보게 되면 참 다들 이렇게 알고서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고서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낼 수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필패를 하는 것이고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낼 수가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전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를 8개월 후에 4.15 4.10 총선의 그 결정적인 그런 요인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7, 8할 정도의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지금까지 2017년 문재인 대선부터 시작해서 4월 5일 날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도 그 문제를 직시 있는 그대로를 똑바로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작당을 해가지고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대표를 하더라도 그냥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정당인 겁니다 저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국힘당을 위해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지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되는 겁니다 전혀 사람들이 교육을 좀 제대로 받은 사람들인데 원인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되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거짓되게 하는 걸 보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대략적으로 그냥 지피는 거죠 7번 정도가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사용하고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통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그냥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인쇄를 막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대패를 하더라도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정당인 겁니다 왜 7번이나 발생한 선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여당이 국민의 힘이 여러분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선전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분들 중후반기에 개혁정책들이 좀 탄력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투표관리관 4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다 만들어서 전국에 다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qr코드 대신에 법이 원래 정한 대로 바코드를 사용해가지고 qr코드와 투표지 분류기를 상호 교환을 통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힘당에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선거 부정에 기반을 둔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너무나 명확한 것을 이 국민의힘 대외인이나 당직자들이 전혀 여러분들 그 부분을 외면하니까 가끔가다 저것들이 인간이가 저것들이 짐승이가 저것들이 검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것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 인간들이 다 이러면 선거 부정에 눈을 감아가지고 2023년 4월 10일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2027년 저럼들 대선에서 또다시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에 빠질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느 놈이 되는 것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신평 변호사도 똑똑하게 보이지만 그냥 뭐 멍청한 겁니다 왜 멍청한 거 하니까 선거 부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아는 것처럼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참 보면은 뭐 그런 잘 써죠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은 갓 똑똑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문제의 실체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런 인간들이 다 요직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참 이 보통이 아닌 거죠 뭐 자체 여론조사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거 다 뭡니까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될 주장임 인물이 부족하고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물이 부족하고 무슨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는 다 언론인들이 그냥 찌끄리는 이야기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사무에 대해서 복잡하게 접근할 거 없고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들 진행될 때 김기현 씨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때 김영철 공군 중장을 비롯해서 민간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공명선거 안심선거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당론으로 채택해 가지고 선관위에 요구하라 첫 번째는 법이 정한 대로 qr코드를 사용하지 말라 사전투표용지에 두 번째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사인으로 찍도록 해달라 세 번째는 사전투표를 먼저 까도록 해달라 세 가지를 여러분 요구를 했는데 김기현 씨는 그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관철시키려고 처음에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맞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강하게 큰 사람이 공동선대본부장 했던 권영세 씨입니다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권영세 씨가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세 가지 중에서 이런 선관위가 하나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는 겁니다 사전투표함을 먼저 깠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많은 공언을 했지만 공명선거 안심선거 이런 추진단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사전투표를 먼저 깐 것이 크게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나쁜 짓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이상 사전투표 조작을 못하도록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원래 법이 여러분들 지정한 대로 바코드를 쓰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를 인식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그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어려워진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가장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가장 여러분들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투표지 분류기하고 투표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용지에 여러분 있는 바코드가 여러분 상호 교신을 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 거죠 여론이 어떻고 무슨 인물이 어떻고 홍길동을 여러분도 해야 되냐 무슨 뭐 김깡수를 해야 되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못 쓰게 하고 투표제 관리관의 여러분들 관리관 내 사인 쓰게 하면 그러면 부정성의 여러분 90% 이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못 해 가지고 패배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패배의 여러분들 전적인 공도는 서울법대 출신들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권영세 김기헌이 그리고 서울법대 지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그 주변에 또 서울법대 이런 따가리 들이 워낙 많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공부들을 어떻게 했는지 공부들을 잘 했으니까 서울법대를 갔을 건데 제가 참 안타까워 가지고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 패배합니다 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조작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나하고 울산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 확실히 조작해 가지고 울산 교육감 선거는 35%를 조작해 가지고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켜주고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텃밭인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기초위원으로 만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정신들 똑바로 체리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 만에 여러분이 실시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필요한 곳은 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에서 이루어진 조작이지 않습니까 다들 정신을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장관이 되면 뭐하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금 쇠가 빠지 내고 뭡니까 선거 부정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애간장이 탄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인간들이 대가리를 땅바닥에 쳐박아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법을 다 가르쳐줬으니까 국힘당이 잘 참조해가지고 그 간단한 방법도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4.15 총선은 도독놈들 사권이 잘 정리했고 윤석열 정부와에서 또 선거 사기꾼들이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도독놈들 5권이 잘 이야기하고 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까지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보려면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하시고 또 확산시켜서 선거 부정을 이 땅에서 척결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선거까지